오늘 또 전고점 돌파 나가죠? 어제부터 뭔가가 배팅을 하라고 했는데 배팅을 한 사람은 신났고요. 그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데 배팅 못한 사람들이 자, 아니 먼저 제목을 먼저 하고 얘기했죠. 오늘 주제는요.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12시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고요. 제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멋지게 나가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세를 전환할 정도까지가 왔으니까 종목들이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 고 잠깐 올라오는데도 종목이 난리가 났죠. 자, 어제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어떻게 했는지 신고가 행진하고 아우성입니다. 제 말 듣고 주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신났을 거고 다 팔고 잔챙이 먹다가 저거 한 사람들은 돈을 별로 못 벌었을 때고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주도주를 보는데 주도주를 몰라서, 그죠? 주도주가 얼마 안 돼? 잘라먹어요 또. 그죠? 잘라먹어. 하, 주도주 제가 어리도 그랬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제가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이거 오늘 또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왜 잘르는 거예요? 이 주도주 먹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요. 들고 가지를 못해요. 내려올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어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또 나가고 뭐 솔리드, 뭐 안 가는 게 있어야지. 또 신고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노, 와이어리스, 이거 뭐 난리 났어 전보장. 그죠? 그 다음에 RFHIC, 에? 이런 걸 먹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이게 난리 났잖아, 이거. 에? 어떻게 할 건데? 어디까지 간다고 누가 제안을 시켜? 전문가들이요? 전문가가 그만 간다고 잘라요? 아휴, 그런 말을 왜 믿어? 갈 때는 미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의 방법이에요. 와, 이게 전부 신고가잖아요. 우리 의료는 팔까요?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우리 의료는 팔라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SNK, 포올리티 전문가님, 나 77% 났는데 자를까요? 그래서 뭘 잘라요, 그랬더니. 뭘 잘라요, 더 먹어야지. 먹다 마냐. SNK, 포올리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올라오니까 자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요거 먹으려고. 내일 못 간다, 그랬더니. 정문이 상 나왔는데 잘라요, 그래서. 아니요, 더 들고 가요. 우리 여기 유료원들 가고 계시니까 더 들고 가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 그래요? 아니, 요걸 먹어, 요거 먹고 말어. 그냥 이거 먹으면 만족해가지고 그냥 댕강 자르려고 그래서. 안됩니다, 기다려. 요거 며칠 참았더니 상까지 가. 어제 또 올라가. 이거 어떡할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서 그냥 만족해가지고 전부 다 잘라버리고 안 간다고, 자기 생각에 안 간다고 잘라버려. 그거 먹고서. 아, 전문가님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한화도 그랬어요, 한화도. 아이고, 전문가님 나 어떡해. 떨어지는데. 자를까요? 뭘 잘라요? 더 가야지. 자, 여기서 자른다고, 떨어진다고, 자른다고. 하, 괜찮아요. 잘 들고 가봐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우와, 괜히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이게 주식이에요. 시장이 조금 살아나니까 아우성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배우면 매일 그냥 자르다가 올라가면 잘라먹고, 조금 먹고 자랑하고. 그죠? 그죠? 떨어지면 또 손절한다고 재짤라버리고. 좋은 종목을 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손절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수익이 얼마예요. 손절 안 하니까 손절한 사람은, 그죠? 얘도 여기 떨어진다고 손절한 사람은 꽝이었지만 안 사람도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수익이 얼마예요, 또. 자르라고 그러나요? 못 자르기 하죠. 주도주가 가는데 어디까지 간다고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도주는 어떻게 알아? 함부로 잘라서도 안 되고, 못 사서도 안 되고, 진단도 안 된다. 진단 불가다. 갈 때까지 가봐라.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라고 했는데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템플턴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은 솔직히 이래요. 단계 급등 종목은 짤릅니다. 투자 3원칙에 근거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씩 매수방법, 주도주를 먹는 방법, 어리까지 갖고 가서, 그죠? 악착같이 먹는 방법, 매수방법, 그 다음에 매도방법, 그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사서 강력하게 들고 가느냐. 힘들었죠, 상당히. 힘들었는데 시장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전부 포트가 시뻘게 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죠? 이건 뭐예요? 주도주, 주도주 샀습니까?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피라미딩 전략, 물타기 전략은 없죠. 피라미딩 전략, 어떻게 해요? 추천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흔들릴 때 붙들어서 흔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통신장비주, 분명히 주도주라고 수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은 끝도 없이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 뭐죠? 심하게 얘기하면 100번은 들었을 거야. 그렇죠? 자, 주도주로 장비주를 갖고 있는 사람 우동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비주 갖고 있는 사람 5번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쭉 보여줬으니까 그중에서 한 개라도 들고 있다 그러면 5번. 나 하나도 못 갖고 있다, 6번. 한번 눌러보시죠.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알려줬어요? 먹다만이야 정비율에서 정비율이 꺾일 때까지 가면 되잖아요. 왜 늘 잘라요? 정비율이 꺾였습니까? 안 꺾였잖아요. 무슨 이격이 났느니 뭐니 그런 거 다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정비율에서 정비율까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죽두에 살든 그냥 죽기 살기로 정비율에서 정비율까지만 먹어라. 엄청나죠? 동호님 맞아요? 바꾼 거예요? 그렇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유령원했던 동호 그분인가 몰라서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야 여러분이 아니군요. 똑같은 동호님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유튜브만. 제가 유튜브 화랑 방송하다가 이게 버벅거려서 바꿨습니다. 할 수 없이. 계속, 뭐죠? 엑소원으로 오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컴이 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자료가 날아갈까 봐 좀 겁이 났었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돗개님도 어서 오세요. 물고, 그러니까 주도주는요. 한번 물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야. 이해가요? 그 말이 이해가나? 그죠? 그 말이 이해가야 돼요. 주도주가 갈 때는 불독처럼 한번 물면 안 놔야 돼. 그 말이 이해가 간다. 7번. 이제 와서 지나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가려줬으니까 지나가서 이렇게 시장이 잠시 조정했다가 또 나가는데 주도주는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날아가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정말 무섭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이 가요. 수백 프로 갈 때까지도 그냥 사정없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멋있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차트.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봐야 돼? 안 봐도 사실 상관없지 뭐. 자, 랭크 차트를 보면 더 멋있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아직 팔아요? 안 팔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왜 팔아? 뭐 그냥 맨날 잘라 먹다가 그죠? 큰 수익은 내보지도 못해. 이리 가는데 왜 잘라요? 이거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는데 꺾일 때까지 이리 꺾이잖아요. 꺾일 때까지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꺾여서 쭉 내려갈 때 아,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먹자. 와, 정말 무섭다. 이런 걸 이제 유료방에서 배워야죠.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죠?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대단하다. 그죠? 유료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참아낼 수 있는 유료원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저를 믿고 참았기 때문에 수익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또 갑니다. 아니, 얘가 꼼짝도 하네.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규 회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처음 신규 회원들한테 얘기하기가 없어서 제가 이걸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원칙을 가져가는 방법 그것을 매수, 비중의 원칙 그 다음에 분산의 원칙 자금관리의 원칙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딩 전략 종목 추천수 직장인 시스템 매매 설정 방법 업종 사이클 이해 이래서 주도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종목이 이렇게 나갈 때는 저는 절대로 안 팝니다. 이렇게 나가는 종목은 안 팔아요. 급등 나갈 때 갑자기 급등으로 100% 나간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잘라먹습니다. 그거는 잘라먹고 다시 밑에서 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는 어떻게 한다? 장기 보유한다. 자, 저는 뭐 끊임없이 템플톤의 가치투자연구소로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 유리원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왔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은 되돌이기면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합의를 하겠다.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상무부가 WTO 제소 결정을 하니까 중국 공세 미국이 총론 합의에서 물러나서 원칙적으로 우선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강론적 합의를 하겠다. 수정론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른 합의더라고요. 참 말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렇죠. 지난번에 북한하고의 하노이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탑다운 방식으로 간다. 탑다운 방식을 하고 다시 바텀업 방식으로 갈 거냐.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를 합의를 해놓고 각계 전투로 나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놓고 그다음에 전술을 하는 거죠. 탑다운 방식이 전략을 잘 짜놓고 거기다가 개개의 전술을 적용하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총론적 합의를 계속 우기다가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스몰 딜을 하겠다. 강론으로 가서 각계 전투로 업황이라든지 만약에 조선이면 조선 이런 식으로 스몰 딜을 하겠다.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다른 협상의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이 얘기였었고요. 또 삼성전자가 어제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이 어제 도쿄에서 개최를 했죠. 난리가 났다는데 일본 기업들이 그냥 몰려와서 뭐 삼성전자를 죽인다고요? 아베가? 아니 삼성전자한테 납품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난리 치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 인기가 엄청났었다는데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지금은 현재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는 TSMC 대만 기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얘네를 물리치고 세계 1위 왜 그럴까요?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거기는 마진이 커요. 디렘 반도체나 랜드 플래시는 마진이 떨어지기만 하면 마진이 떨어지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이게 대량 생산이 아니라 주문할 때마다 생산이기 때문에 마진이 큽니다. 그러더니 세계 1위 목표를 추진해서 133층으로 투자하고 이미 발표한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요 국가를 돌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소개로 우리 8나노급을 갖다 지금 만들고 있다. 따라서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는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이게 파운드리 사업의 포럼입니다. 어쨌든 삼성이 일본 심장부 도쿄에서 반도체 초격차 과실하면서 어제 뭘 보여줬냐면 엑시노스 980을 공개했죠. 물론 이진법에 삼진법에 컴퓨터를 개발하지 않나 지난번에 이미지 센서 만들어서 이번에 또 하나가 큰일 날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가장 이제 타격을 받는 게 일본 기업들입니다. 일본 기업이 이미지 센서 개발해서 카메라 폰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200만 화소 세계의 51% 뿡뿡이 아빠님도 51%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이미지 센서를 만들면서 1억 8백만 화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의 샤오미하고 오포포니 삼성전자 것을 쓰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니가 이제 박살났죠. 소니가 박살났습니다. 51%를 팔아먹었는데 전세계에 이게 또 이번에도 100%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삼성전자 조만간 개발한다는데 이것도 또 큰일 났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그죠? 일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건드려놓고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수습이 안 돼요. 심각하죠?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먹통이 돼서 이렇게 되면 왜 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뭘 잘못 눌러가지고 꼼짝다싹도 안 해요. 화면이 눌러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뭘 저장하는데 98%가 하는데 화면이 꼼짝도 안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종지가 다른 건 다 움직이는데 익스플로러가 꼼짝도 안 해. 이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세계 시장을 향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A8 그죠? 그 아우디에다가 그 엑시노스를 1조 2천억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조 이상을 갖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 A8의 반도체가 얼마 들어가냐면 자그마치 천 개가 들어간대요. 대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이 뭐가 이거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딱 정지되어가지고 꼼짝돼서 또 안 해요. 하나 자료를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통계청에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뭐 잘 되고 있다? 뭘 잘 돼요? 시장은 경기 순행지수에 선행지수에 그죠? 6개월 앞선다고 그러지만 경기에 6개월 앞선다고 그러지만 통계청이 8월 소비자물가 발표 4상 1000 마이너스 기록했고요. 그죠? 이게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거기다가 수출 소비 부진 경기 둔화 불향형 디플레이션 진입 경기 선행지수가 0.4% 또 빠지면서 추가 이렇게 해서 지금 97.6입니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뭔가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부터 잘못 끄고 시작할 걸 잘못했다고 이게 ESC로 해도 안되고 꼼짝달싹을 하네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뭘 저장한다고 자꾸 뭘 잘못 눌러가지고요. 꺼지지도 않고 창닫기를 해볼까요? 꺼지지도 않고 저장한다고 계속 움직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꼼짝달싹을 하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 익스플로러가 멈춰있네. 참 또 이런 경우 또 처음 봤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이게 뭐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이고 아니 원격으로도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딱 멈춰있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니까 원격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저장 저것도 안 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화면이 나가는 거 아닌가 그건 그렇죠? 이게 더 화면이 나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나가나 안 나가지. 아이고 큰일 났다. 자 뭔가 봐 이게 또 화면이 그래도 안 안 꺼지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제 원격을 받을 수 있겠네. 깨져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 참 자 원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자 원격으로 봐주세요. 음 자 1번 누를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채팅길도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아래 한 글이 지금 뭘 저장한다고 밑에서 돌아가면서 다 멈 그렇죠? 멈춰버렸었습니다. 채팅길도 안 보여요. 다시 끌고 다시 켤까요? 음 네. voyez if 아까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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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안 꺼져?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컴이 좀 발생이네. 이상 없습니다. 갑니다. 통계청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지장은 뭐 상승을 가고 있으니까 편하게 가시고요. 한국은행 통계를 뭘 잘못 누르면 그렇게 멈춰버리다.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이렇게 가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100대 통계 지표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지표가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 지표 이게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제 이번에 또 0.3이 또 떨어져 97.6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돌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세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 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여러분만 주식 다 안 사고 그죠? 아직도 시장 멀어서 그래서 안 산 거 아닌가요? 선행으로 간다고 그랬죠. 6개월 경기는 지금 최악으로 간다. 그죠? 0%대 국제 유가 하락하면서 10개월이 최장 기록이다. 우리나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 물가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중국 당국은 이번에 어제 위안화 가치를 절상 고시한 데에서 홍콩 범죄 인도법안 송안법에 대해서 공식 철회될 것이라는 소식에서 어제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하면서 주가는 어떻게 해요? 급등이 나간 거예요. 막판에. 막판에 급등 나갔습니다. 자, 보실래요? 자, 보시면 001이 어제 5분봉을 보면 자, 보시죠. 막판 지금 3시에 임박해서 중국의 송안법이 철회된다. 그 다음에 환율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일본은 지금 심각하죠. 일본은 반대로 보면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시면 일본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엔화가 어떻게 됐어요? 엔화가 지금 어제 106.19입니다. 지금 엔화가 얼마나?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뭐였죠? 환율 인상으로 인한 엔화 가치의 평가 절하.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시키면서 돈을 보려고 작정하고 그것이 미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걸려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싼 옥수수를 비싸게 사주기도 하고 별 쇼를 다 했죠. 제가 볼 때는 다 쇼한 겁니다. 안타깝죠. 일본 국민으로서는 눈 가리고 있으니까 심각하지만 일본 자체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환율에 이렇게 평가설상이 되버리면서 일본 물건은 안 팔리고 7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자동차 업계를 눌렀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주식은요? 좋은 주식은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어제 전기차가 좀 주춤했었는데 오늘 전기차가 올라가고요. 이런 것이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유리원에 이거 갖고 자르냐 마냐 그래서 자르냐 마냐 상 나갔으니까 잘라야 돼요. 뭘 잘라요? 더 갑니다 그랬더니 아 더 가요? 그럼요. 크게 먹어야지 먹을 때 왜 요거 요까지 잘라먹고 있냐고요. 벌써 여기서는 벌써 77%가 뭐예요 지금 아마 90%는 났을걸요? 지금 올라간 게 뭐예요? 템플턴의 식구가 77% 수익 났다고 그런 날이 요 날이잖아요. 상한가 근데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갔으니까 얼마예요? 지금 90% 나갔을 거예요. 이런 것이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먹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버리고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뭐 거둘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자충수도 가지고 일본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속도로 일본 경제학들이 얘기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부품 소재에서 빨리 국산화 시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제 큰일 났어요.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에칭가스를 그렇죠. 납품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지금 송도에도 지금 일본 법인이 있죠. 일본 법인에 거기서 또 독립한 벨기에에서 수입해 오죠. 중국에서 갖고 오죠. 솔브레인이 또 일본에서 가져오던 걸 중국에서 갖다가 이제 이번 달 말이면 증설까지 해서 그것을 웬만한 OLED나 이런 거는 다 사용하고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포토레지스트의 고순도 그거 빼놓고는 웬만한 건 다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는 물건을 싸게 줄 테니까 우리 거 받아달라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안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굉장히 타격을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꼭 이거 사 갖고 가야 된다. 불매운동의 채 95%까지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누가 일본 맥주가 그러니까 누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국산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브라폴리미드, SK코롱PI, 코롱인더스트리, 양산개시, SKC, LG생산계획 브라수소, 솔브레인, 후성, ENF테크놀로지 어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솔브레인과 ENF테크놀로지를 국산화 거의 완료했다고 이 두 가지가 납품했다. 이런 얘기의 뉴스 나왔었고요. SK모테리얼즈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랭크 마스크, 그 다음에 포토 마스크, 그 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이게 이제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갖고 오는 걸로 알는데요. 컴퓨터 생산하는데 컴퓨터가 아니라 뭐죠? 반도체 생산하는데 실리콘 웨이퍼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는 동진 세미캠하고 금호화학이 일단 가장 이제 EV용 제품의 개발 능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벨기에에서 수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이 그거 뭐 오래 있으면 뭐 사용도 못해요.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에칭가스 한 번 허용했죠.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납품했다는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죠. 자 그럼 하이닉스는 이미 SK모테리얼즈에서 어느 정도 복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WT에 제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뭐 우리나라 타격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타격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흑자국가인 일본은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타격 받는다는 거죠. 일본이 적자국가라면 분명히 좋은데 엄청난 흑자국가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죠. 고객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엄청난 고객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확보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좌충수를 뒀다는 것이 확실하죠. 저도 친구하고도 그 문제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삼성전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자 그죠. 포트폴리언님도 어서 오세요. 경기 바닥은 아직 신체로 확인이 안 됐지만 지수 바닥은 서서히 탈피하는 모든 신고가 행진을 가죠. 여러분의 종목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면서 갑자기 막 신고가 행진이 막 날라가는 거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님. 펑펑 날라가죠. 난리 났습니다. 최근에 와서 굉장히 날라갔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지수 아까 봤듯이 어떤 일을 벌이죠. 멋지잖아요. 저 신고가 행진 이거 날라가는데 엄청난 일을 벌어졌습니다. 또 코스닥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들이 지금 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가님 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뭘 잘라요. 벌써 수익이 얼만데요. 90%가 넘었는데 잠깐 올라가는 사이에 순식간에 90%가 넘었어요. 그 수익이요. 자 여러분들한테 맥주를 우리 의료원들도 끊임없이 했어요. 자 맥주가 카스를 사지 말고 하이트진로를 사라는 게 뭐예요. 일본 맥주가 안 팔려요. 95% 줄었대요. 그럼 우리나라 하이트진로 하이트보다 질 하이트 맥주 하이트진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팔리겠죠. 그러면 다음 분께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따라서 하이트진로가 연일 급등한 거예요. 연일 급등한 겁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게 뭡니까. 우린 배당 받으라 할 때 근데 또 잘랐는지도 몰라 안 간다고 여기서 전문가님하고 방 헤어지고 나면 여기서 다 잘라버려. 더 이상 안 간다고 여기서 배당 받으라. 5% 배당 주로 간다. 간다. 떨어져서 추가 매수한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아마 50%는 나갔고요. 배당까지 가면 얼마까요. 처음 산 게 여기인데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이래서 그렇죠.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수익이 얼마 났나요. 47%에 배당 5%니까 53% 났네요. 52% 났네요. 순식간입니다. 그죠. 시장이 조금 상승했는데 순식간에 펑펑 올라가죠. 그죠.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주도주 가는 건 쳐다만 보고 있고요. 엄청나게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시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그죠. 그럴 때 배팅을 하라. 제가 우리 우리한테 며칠 전부터 배팅해야 됩니다. 배팅. 어? 정말인가? 정말인가?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준다. 그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법을 익히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이루는 지름길은 따로 없어요.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맞짱 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익히려면 분석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진짜입니까? 네. 자신에게 맞는 경쟁력 있는 매매 기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그거 잘라먹어야 되고 또 내려가면 두려워서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에게 맞는 경쟁력 있는 매매 기법을 찾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문가하고 무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문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싸웠고요. 템플턴하고도 싸우죠. 수많은 전국에 지금 수만명이 깔려있는 전문가들하고 싸우죠. 또 펀드매니저들하고 싸우죠. 또 누구하고 싸웁니까? 외국의 유명한 펀드매니저들하고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식만 들어가면 돈 번다 생각? 오 천만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수도 없이 흔들어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다 뺏어버리기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차트 만들어 놓고 흔들어 버리고 그죠? 못 들고 가게 만들어 버리거나 또는 그죠? 다 여러분들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가지 않나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야 되잖아요. 자신만의 이기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더라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노력은 비전과 독창력, 끈기, 추진력, 열정, 의지 따위를 의미하는 거죠. 아이큐가 좋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얘기가 뭐죠? 열심히 하는 놈.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죠? 그죠? 내가 주식을 즐기면 여러분은 재미있어서 밤새고도 합니다. 그죠? 모든 게 그래요. 재미있는 일을 사람이 해야 밤새고도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장시간 못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확고한 투자자력과 시간이 주는 시련을 극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주는 시련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 없이 수의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수의가 없다는 거죠. 이 고통을 참아야 되는데 이 고통을 못 참죠. 참았더니 뻥 나가버렸잖아요. 안 간다고 그죠? 안 간다고 잘라버렸더니 아유 전문가님 안 가요. 안 가는데 잘라버릴까요? 아유 제가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의료원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참으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아마 인도에다 수출하기 때문에 인도에 어제도 잠깐 보니까 인도 모다 총리가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모다 총리가 K9 자주포에 올라타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았나 봐요. 굉장히 만족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K9 자주포 파니까 얘가 펑펑 나가버렸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팡팡 뛰어버린 거예요. 템포턴 말 들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뭐예요? 순식간에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독서와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투자 공부 없이 자신의 투자처럼 원칙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만드는 것이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버핏은 성공의 조건으로 욕심을 자제하고 투자 과장 자체의 매력을 느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즐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즐기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력이 강해야 되고 그래서 버핏이 버핏이 주식 투자는 기질이 중요하다. 인내력이 강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충분한 지식을 쌓아서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지니면 좋은 기업인데 뭐 안 팔아 그랬더니 진짜가 오 대박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시장이 상승하니까 순식간에 올라오잖아요. 와 그죠? 시장이 상승하니까 종목들이 순식간에 아우성 칩니다. 그런데도 잠시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못 참잖아요. 투자에 그래서 대가가 알려지는 방법은 참고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투자기법을 여러분이 개발해서 원칙을 정하고 투자하면 주식이 주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죠. 근데 전문가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전문가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홀로서기 방식을 배워서 평생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차트기법 재무분석을 통한 그죠? 재무제표를 보는 법 거다가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종목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인내심이 안 키워지 훈련을 안 하면 이거 키워지나요? 못 키웁니다. 그래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KMW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쳐다만 보고 못 샀지. 제가 주도주라고 수도 없이 수개월 전부터 주도주 갑니다. 주도주 갑니다. 노래를 했어요.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얘기할까요? 네. 정확히 주도주 간다가 LG유플러스가 네. 작년 작년 언제죠? 작년 여기네요. 작년 7월 달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주도주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믿었죠. 얘는 저것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못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신 누가 나간 거예요? 장비주가 나간 거예요. 삼통신은 못 가고 장비주가 나간 거예요. 이게 작년 5월 달입니다. 작년 네. 7월 달이네요. 7월 달. 주도주 간다. 우리 유리원 때 실제. 그러면 작년 7월 달부터 여러분 제가 주도주 간다. 5G가 주도주 간다. 5세대 통신이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걸 샀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년 7월 달이니까 여기잖아요. 지금 얼마나 갔어요? 주도주 간다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죠. 쳐다만 보고 그냥 에이 뭐 내가 그건 주도주 뭘 믿어? 대본의 474%입니다. 주니단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도주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맨날 주도주 타령한대. 이걸 샀으면 지금 템플턴이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히 1년 됐습니다. 1년. 1년 동안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샀으면 지금 그때 전문가가 주도주 간다 그랬을 때 내가 계속 분할 매수로 갔으면 여러분이 돈이 얼마입니까? 안 믿죠? 그렇죠?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주도주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더 사고 더 사고 그랬으면 뭐예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그게 나오면서 무슨 문제가 됐었나? 아닌데 잠깐만요. 이상 없네요. 이상 없습니다. 갑자기 컵이 갑자기 뭘 잘못 눌러가지고 저장이 되면서 먹통이 나서 조금씩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보시죠. 얼마나 종목이 무서우냐 SK 폴리텍 아까 봤죠. 멋지게 나가잖아요. 여기서 전문가님 나 77% 났습니다. 수익률 자랑 한번 할까요? 아니 몇 프로 나가는 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해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어제 SNK 폴리텍이 77% 났다 그러는데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으니까 지금은요 80 몇 프로 거의 90% 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어디든지 넣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멋진 수익이 간다. 멋진 수익이 간다. 자 인터플렉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그죠? 애플이 이걸 또 들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애플이 납품하던 그죠? PCB 회로기판의 오류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꺼지는 현상이 났었죠. 이게 분기에 600억을 벌 든 기업입니다. 애플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돈을 버니까 이렇게 날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오류로 인해서 얘가 영업이기 곤두박질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기업 쓸까요? 그럼 애플에서는 다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줄이겠죠. 매출을 줄이겠죠.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쳐버렸지.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쭈피쭈피하다가 안 도망간 사람 지금 죽었죠. 그래서 뉴스도 검색해야 되고 자기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종목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꾸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봐야 되는데 안 본대 그러다가 아주 박살난 겁니다. 그죠? 이때가 PCB 회로기판에 문제가 있어서 분기에 6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다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섭죠? 자 또 봅니다. 한화에 한화에 떨어질 때 주가 변동이 흔들릴 때 제가 붙들어 주는 거죠. 흔들지 마세요.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이 크고 인도에다 K9 자주포 포트폴리오는 105%예요. 축하드립니다. 저분은 제 방에서 1년 이상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죠. 축하드립니다. 늦게 산 사람은 지금 80 몇 프로 포트폴리오는 105% 시장이 요즘에 갑자기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수익이 나죠. 자 그래서 강력부로 큰 수익을 보답하고 인도에 K9 자주포 수출해서 또 비행기 부품 수출까지 실적 원인으로 갈 거다. 제가 강력하게 붙들고 알아서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와 연일 주도주를 보면서도 쳐다만 보고 아유 나는 못 사 그래서 주도주는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고 그죠? 또 못 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배워야 되고 상승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단 불가 진단 불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별로 나갔으면 정별로 끝날 때까지 들고 가면 되잖아요. 왜 미리 이경났다고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자르냐고 아까 멋있는 차트 보여드렸죠? 와 이거 이거 멋있는 차트 정말 정말 멋있는 차트죠. 랭코 차트를 한번 보면 이야 정말 이야 이것도 폴리텍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잘라요? 그죠? 포트폴리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되겠죠? 아 이걸 보고 양봉 계속 가는데 왜 잘라 안 잘라야지 그 우리 우린 자르고 싶어갖고 몸서리 할 때 제가 안됩니다. 더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다. 그죠? 정말 멋있죠. 이게 뭐예요?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우상향 우상향하는 걸 왜 먹다마냐고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죠? 아 그냥 우상향하는 것만 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 어우 진짜 멋져버려 멋져버리죠. 자 아까 그래서 제가 KMW도 너무너무너무 멋져버린다. 아 얘는 뭐 아닌가 얜? 예 그죠? 아 이거 흔들려가지고 제가 잘르고 싶으면 잘라지만 배짱 부려도 될 거다. 그랬더니 진짜 배짱 부린 사람 어제 수익률 또 올렸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랭코 차트를 다시 가볼까요? 왜 일리 가냐. 한번 가보시죠. 아 멋지다. 에코마케팅 또 가죠. 제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우리 위령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크게 나갈 때 주도주로 갈 때 그걸 크게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포트폴리오님이 이제 이게 아주 머릿속에 확 박혔네. 그죠? 그때 갈 더 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100% 먹고서 잘랐거든요. 그 자리가 여기인가요? 100% 먹고 잘라서 그때 아 103%인가 102% 먹고 잘랐는데 더 사야 될 자리라고 했더니 더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잘랐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더 나갔어요? 엄청나게 나갔죠. 그죠? 그런데 또 내려왔다 또 나가지요. 또 내려가 또 나가지요. 시장이 안 좋아 떨어진 거지 종목이 앞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또 나가지 않아요. 오 또 살짜리네? 그죠? 아 이것이 크게 먹는 가는 종목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10개 중에서 2, 3개를 텐버거를 먹고 5개 내지 4개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을 먹고 1, 2개는 형편없는 수익을 먹어도 여러분은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종목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템플턴이 가르치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아직 고평가 아니니까 강력하게 더 사라. 수익 깔고 있는데 뭘 못 사냐 그랬는데 여기서 자르고 나서 템플턴 때 물어보기 전에 본인이 여기서 안 갈 거다 잘랐는데 이제 후회되시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아 더 갔으면 이게 얼마야 또 100%가 또 나갔지 그죠? 이런 것이 이제 공부 방법에서 여러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RFH 주도주는 정별과 실적이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급등한다. 기업을 믿어라. 템플턴은 안 믿어도 좋다. 기업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시장 떨어진다고 다 팔고 도망갔더니 그냥 펑펑 날아가 버리죠. 그잖아요. 시장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렸는데 그죠? 어떤 분은 그러죠. 시장 떨어지는 거 다 자르고 다시 사면 안 될까요? 사집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펑펑 뛰는데 사집니까? 안 사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사요. 그래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수익이 많은 종목을 50%를 자르고 내 돈 아니잖아요. 그죠? 내 돈 아니에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정별이 무너질 때까지만 가봐라. 역배월에서 먹어야지 돈을 번다 어쩐다 무진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정별에서 정볼만 먹어도 여러분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템플턴 뿐이 없을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또 두 번째 갑니다. 어제의 주가가 내일의 주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너무 목매지 말라. 기술적 분석은 기업을 분석하니 아니라 그래프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물론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지침을 주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차트 기법을 공부해야 돼요. 템플턴이 끊임없이 연구해서 우리 유리원들이 배 터지게 먹는 차트 기법을 강의하고 그것을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큰 수익으로만 갈 수밖에 없나 그럼 내 포트에 열 개 종목 중에서 여덟 개가 떨어지더라도 두 개만 대박을 먹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식의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수익내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두려워서 잘라버리고 내려가는 거는 또 번전 찾으려고 죽어도 안 팔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좋은 주식은 안 파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대부분이 좋은 주식을 안 사서 들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많은 사이트에서 들고 옵니다. 제 방에. 그럼 들고 와서 종목을 분석해 보면 영업이 제가 같이 투자를 하는 건 뭐다?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수익가치 아니 기업이 수익을 못 내는데 거기다가 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성장가치 기업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 안 하는데도 사람은 산다니까요. 오늘 급등 나간다고 사잖아요. 어떤 종목 얘기하면 또 다른 전문가 또 신뢰가 되는 거 단타는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오늘 당장 파는 건 괜찮지만 장기 보유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성장가치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산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사라. 그런데 우리 의뢰도 들고 오는 게 뭐예요? 이런 거 들고 오죠. 그죠? 성문전자 이게 좋은 기업입니까? 안 사도 되죠. 왜? 한번 가보자고요. 간단하다고요. 간단하다고요. 자, 그러면 수익가치 야, 적자 투성인데 수익을 많이 냈나? 수익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성장가치 ROE가 왜? 마이너스에는 성장가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산가치 자산가치 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 투자라는 게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가 점점 쪼그라드는데 안 사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뭐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차트 갖고 얘기하니까 차트가 이거 급등 나갈 것 같다. 그럼 급등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를 제대로 배웠다면 저건 내가 동업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야. 안 살 수 있잖아요. 또 볼까요? 자 KR 모터스 이거 사서 이제 아파온다고요. 자 수조 없이 여기서 이제 차트가 상한가가니까 여기서 사지요. 그죠? 간다고 그죠? 급등 나갈 거라고 그럼 한번 들어가다가 기업 분석을 한 번만 해봐요. 아 영업 수익가치 영업이 이게 맨날 적자야.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야. 여기 X1에서 3년 연속 적자 기업 제발 추천하지 말라고 그러죠. 전문가들한테도. 적자 기업이야. 아 급등 나아. 안 사지요. 안 사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는. 두 번째 그럼 ROE 성장가치는 뭐예요? 맨날 마이너스요. 안 사. 너나 사. 그래서 자본총계 자산가치 줄어들는데 늘었어. 그럼 무슨 이유야. 영업이 또 못 내는데 어떻게 자산가치가 그러면 증자했네. 딱 답이 나오잖아요. 증자했네. 우리 증자했나 보자. 또 증자했냐 너. 맨날 종이장사 나오지. 돈도 못 벌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아 안 사. 너나 사세요. 차트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래. 안 사. 여러분이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사. 유상증자 사채 발행 추가 상장 제3자 배정 추가 상장 난리 났지. 돈 버냐 안 번다. 나는 안 사. 너나 사세요. 왜 이렇게 폭락해 버렸지.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가 폭락을 해 버리고. 거기다가 뜨거운 감자탕까지 먹어. 입천장 다 되어 가지고 있죠. 돈까지 다 뺏겨.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져.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못된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차트 기법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가치를 분석한다는 것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치를 따라오게 돼 있는 게 평균 획이라는 거예요. 주가라는 놈은 누굴 따라와요. 기업의 가치를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주가는 따라와야죠. 돈을 못 버니까 주가가 내려가야 되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전문가님 수급이 우선이라는데 수급이 우선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우선이죠. 당연히. 그런데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이 왜 들어오냐고요. 수급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총매도 있을 수 있고 재료. 총매는 재료니까 재료도 있을 수 있고 경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수급에 영향을 줘요. 그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누구예요. 당연히 실적이잖아요. 기관 외국인 실적도 앞으로 안 좋아질 거고 경기가 나빠질 거고 이 기업이 위험하다는 데 살까요. 뭔가가 이 기업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렇게 KMW가 실적이 부진했을 때 계속해서 샀던 거예요. 그럼 보자. 샀나. 샀나. 왜 저렇게 가냐. 니네들. 자. 외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주고 10% 넘게 사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살까요. 네. 쟤네들이 기관 외국인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사요. 당연히 더 들고 가야지 코커님. 무료방송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유료방에. 유료방에서. 당연히 들고 가야죠. 그렇죠. 점점 올라오죠. 순식간에 벌써 몇 프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적자. 적자. 적자 했던 것이. 얼마예요. 240억. 550억. 워닝 서프라이즈를 펑펑 날아가니까 주가가 안 가면 그게 바보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무섭게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차트가 밥을 먹여줘요. 그렇죠. 그죠. 증권사들은 그렇게 많은 그래프와 차트 기술. 기술적 분석에 관한 정보를 여기다가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시스템 매매를 해서 자꾸 팔구 사고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고도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주식 종부가 꼭 수익을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공부를 하면 수익의 증가를 가져오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또 급등 나가서 저렇게 또 좋아하시네. 에휴. 고생 많으셨어. 자꾸만 가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살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여기서 살자리였었다. 딱. 벌써 이마콤 올라왔어. 그렇죠. 살자리였었다 그랬잖아요. 추가 매수할 자리였다. 제 말 듣고 그냥 다 잘라다가 여기다 다 샀으면. 그렇죠. 신라진을 잘라다가 여기다 다 샀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아. 전문가 말 들었어야 되는데. 참. 그때는 그게 공부가 돼야 이게 보이는 거야. 공부가 안 되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에. 플러스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의 수렴을. 공부하는 것이 평균 획의 원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자금과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배워할 부분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내용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변동성에 대응하는 주식의 언어 차트인 차트 기법. 주가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심리 변화와 더불어 타인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심리 변화를 다스리는 심리적 분석.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템플턴이 40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기초를 가르치고 흔들리지 못하러 만드는 것이 제가 가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주 찾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본강의 40강의가 초보부터. 우리 코코님은 왕초보시거든. 그냥 사라 그러면 매수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고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냥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뭐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보이거든. 어? 종목이 보이네. 주가가 보이네. 왜 저거는 들고 가야 되네. 저거는 팔아야 되네. 이런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가 밑에서. 그렇죠. 오늘 매수. 자 10% 매수 들어갑니다. 내일 매도. 매도 들어갑니다. 돈 벌었습니다.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죠. 그게 홀로서게 됩니까?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여러분이 주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죠. 그래서. 그러면 전문가님 공부하면 무조건 돈을 잘 봅니까? 공부하면 수익이 커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투자의 석박사는 모두 부자겠네. 아니면 공인에게서 하는 재무 분석을 잘하니까 부자 되겠네. 천만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기술적 분석.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차트 분석. 재무 분석.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심리적 분석. 심리적 분석에서 안 된다니까요. 공인에게서도 돈 못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제표는 잘 만들어요. 본인이 들고 가지를 못해. 그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석박사도 마찬가지죠. 들고 가면 못 들고 가는데요. 주식은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그래서 종합예술이라는 얘기까지 쓰는 거죠.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면 부실로 인한 잘못된 종목 선택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죠. 좋은 기업을 매수할 셈에도 인내하지 못해서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여러분은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자 방법에 대한 기본적을 갖춰서 정석 투자를 하다보면 무엇보다 공부할지 모르니까 이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만 목말라서 여기저기 정보 주세요. 또 무료 추천주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보니까 주식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좋은 종목이 뭔지 이제 알겠네. 전문가님 3개월이 지나니까 뭔가 조금씩 보여요. 우리 의원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단타를 하다보니까 트레이더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급등 매매를 따라가거든요. 거의 10중 8구입니다. 그렇죠? 동진쌤 있겟다. 전문가님 수익이 안 났어. 아이 진짜 속이 터져 죽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제가 추천한 자리잖아요. 추천 추천. 왜 수익이 안 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추천 나갈 때는 안 산 거예요. 언제 사죠? 급등 나갈 때. 딱 급등 나가니까 야 내일은 더 나가겠구나. 쫓아가서 여기에서 산 거예요. 실제 우리 의원이 그런 겁니다. 몰래. 템플턴이 압니까? 모르죠. 자기 돈 자기가 사는데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체 유신 분들도 어서 오시고 제가 이 전문가님이 이실 짓고 갈게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질렀거든요. 아니 추천할 땐 안 사고 왜 여기 와서 질러요? 그랬더니 아이 그러게 말해요. 이걸 하면 더 나갈 것 같아서 쫓아가서 샀죠. 못 사게 딱 막았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초보일수록 사는 방법을 몰라요. 이거는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빨리 사서 급등 나가니까 잘라먹어야 돼요. 내일 또 나가니까 쫓아가서 사가지고 또 가서 잘라먹어야 돼요. 이런 거 하는 거는 될지 몰라도 중장기 투자 이렇게 하면 죽어요. 중장기 투자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무슨 일이냐고. 수익나서 가만히 있죠. 여기서 샀는데 수익났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없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은 어때요? 무슨 손실 났어요? 별로? 또 나가겠지. 이거 끝난 건가요? 이제 가을 되면, 연말 되면 실적이 더 좋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실적도 좋은데 더 좋아져서 어떻게 해요? 또 수익 내주겠지. 그럼 여러분이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실적 좋은가요?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이. 제가 2017년에 719억 2018년에 715억 올해 2분기가 488억 163억 185억 217억 235억 251억 일주월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163억 185억 217억 236 251억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져. 안 사는 사람이 바보지.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분기는 또 좋아지겠네? 삼성전자 납품이 더 많아지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분할 매수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겠지. 이렇게 믿음은.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커지는 거죠. 그런 이런 건 안 사요. 뭐 사죠. 급등 상한가 그냥. 그거 몇 푼 먹고 좋아하지. 돈을 받고 상승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거 하나 사면 얼마나 부자 되는지. 제가 그랬죠. LG 생권을 갖다가 사놓고. 지금까지 안 팔고. 20년 전 사서. 여러분 때 부자 됐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니 20년 전에. 19년이니까. 2009년. 그러면 1990년. 여기서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냥. 매일매일 샀어. 매주. 아니 매달 샀어. 그래도 좋고. 한꺼번에 1억만 담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 됐을까. 상상이 돼요? 아니 주가가 뭐. 요동을 안 쳤나?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아이고. 나 죽겄네. 나 죽겄어. 아유.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팔지 말아야 되나요? 들고 갈까요? 업할까요? 뭔 일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었죠. 2009년이 폭락했대. 그 다음에 2009년 폭락했대. 지난 번에 또 난리가 났대. 무슨 상관 있냐. 니 맘대로 해라. 나는 사서 그냥. 여기다가 1억 갖다 놓고. 아니야. 천만원만 갖다 놓고. 여기다가 탁. 있었으면. 에이. 자녀 적금이나 부어줘야 되겠다. 우리 자녀. 저기 대학 들어갈 때. 이제 나이가 이제 3살짜리거든요. 아. 계좌 하나 개설해서. 엄마가 대신 계좌 개설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묻어놓고 있죠. 그죠. 대학 등록금이라면 마련해줘야 되겠다. 공부시켜야 되니까. 교육보험. 보험은 안 들어. 주식에다 보험 들 거야. 주식에다 내 펀드 내가 짜지 뭐. 딱. 천만원 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라면 안 들겠다고. 아. 아휴. 아휴. 몇 배 간 거예요. 42배. 천만원 갖다 집어넣는데 42배가 갔어. 그러면 4억 2천이잖아. 아니 등록금이 아니라 집을 사주겠다. 집을 사줘. 야 너 결혼할 거냐. 알았어. 내가 주식 줄게. 결혼하려면 또 팔아다가. 뭐 해라. 집 사. 서울엔 못 사고. 야. 조금만 변드림만 벗어나도 너 살 수 있으니까. 32평을 사든지 4억이면. 웬만하면 그죠. 조금 떨어지면 4억이면 사니까. 아휴. 너무 비싼 데 가지 말고. 그러면 너네 둘이는 집은 갖고 살잖아. 그죠. 아.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부자되라고. 뭘 그냥 요거 잘라먹고 저거 잘라먹고 해서 진짜 이렇게 4억 2천 벌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4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4억 2천 벌었어요.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 템플턴은 이 방식을 권하는 거예요. 부자되라고. 전부 부자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이 돈을 받고 상승할 정도 알려준다고. 당장 뭐 저기 가입하라고 뭐 그래갖고 뭐 행운이 연속된 행운이 온다고. 급등 나가서 상한깔 매겨준 데나. 가장 좋은 투자기한은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차지하는 반면 가장 위험하고 나쁜 기한. 재무적으로 가장 배우지 못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 이렇게 돈을 벌 때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쓸까. 정몽구 회장이 부자라는데. 아 나 현대차 사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떨어지거나 말거나. 야 20년 전에 그럼 갔으면 무슨 일을 벌었을까. 1999년에 사가지고 그냥. 난 묻어뒀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주식. 1999년에 사가지고 지금 천만 원 갖다 묻었습니다. 네. 여덟 배 갔습니다. 천만 원이 여덟 배. 8천만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 다 끝났네. 아직 3살짜리니까 20살 넘어가면 대학 등록금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아예 뭐 올라가. 아니 얘 비쌀 때 팔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나 될까. 2009년에 사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난 주식 잘 잘 모르고. 현대자동차는 안 망한다니까 그냥 사서. 묻어두지 뭐. 18배 갔네. 천만 원 묻어놓고 우리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마련했더니 1억 8천을 줘. 은행 갔다가 놓으면 1억 8천 줍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 여러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어요. 갖고 가는 사람이 부자예요. 못 갖고 가는 사람이 돈을 못 부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의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잘라먹어야 부자가 되거든. 본인 생각이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너무 쉬워. 안 팔면 돼. 그러면 고점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주도주로 갈 때는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도주로 써먹은 정도면 사면 안 되잖아요. 주도주로 써먹으면 얼마예요? 8년에서 10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아 이건 사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사야 되는 거구나. 사서 장기로 묻어두면 들목금도 되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그거 사가지고 다 깡통나고 주식은 하는 거 아니야. 주식이 하면 폐가 망신데 주식 했다 그러면 인생을 망쳐서 그죠? 자살하게 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 했어요? 좋은 기업에 동업했더니 다 돈 벌어줘. 종목 하나 잘 선택하면 그죠? 우리 집 귀한 아들보다도 더 나. 그죠? 귀한 아들보다도 더. 아니 돈 너무 많이 줘서 그냥 은퇴자금이 저절로 돼. 그런데 은퇴자금을 갖다가 그냥 다 갖다 날려. 주식 모르는데 갖다가 그냥 부실 종목에 상한가 간다고 거기다가 그냥 있는대로 몰빵하고 거기다가 또 상까지 뭐죠? 12배씩 날라간 종목에다 갖다 몰빵해. 이렇게 조광피우. 누가 샀다고. 누가. 아 주식 농부가 여기서 샀다고 세상에 여기 와서 따라가가지고 그저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 은퇴자금을 3억씩 1억씩 갖다 여다 갖다 집어넣어. 이게 폭락을 해버리는 거에요. 이게 주도주로 써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에요. 그죠? 어떻게요? 그러면 또 종목 잠깐 보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에요. 어떻게. 주가가 30만원 간다고 그냥. 아이 변동성 찾아서. 30만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거야. 아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무슨 30만원 간다고 말해 가서 갖다 있는대로 질러냐고. 그러니까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탐욕과 공포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하는 거지. 우리 유리원도 여기서 엄청 손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씩 자르라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못 자르니까. 잘라다가 차라리 헬릭스미스 사는 게 더 낫다. 쭈뼛쭈뼛 해도 못하다. 그냥 왕창 쏟아온 거에요. 강남에 이게 PB센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금요일날 PB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은행 지점장을 했었으니까. 야! 강남에 PB센터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은행계통은 은행계통인데 주로 파생상품을 만지는 데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파생상품을 만든 데다. 신라젠 만진 사람들. 그죠. PB센터 강남에 이거 투자. 그 다음에 제넥신. 바이오 종목들 왕창 투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무슨 문제. DLS, DLF. 샀던 사람들 지금 다 깡통이야. 진짜 다 깡통이야. 다 은퇴자금들 수억씩 투자했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마다 바뀌잖아. 딱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있는 건 예외적이래요. 다 1년마다 옮겨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물건을. 금융상품을 팔았어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년마다 가입은. 내가 PB센터에 가서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그 다음에 DLS를 샀어. 무슨 일이 벌어졌죠. 딱 1년 지났더니 직원이 바뀌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갖다 와서. 그걸 갖다 가입했는데. 직원이 바뀌니까. 직원이. 나 원금 까지는 거는 절대로 나 용서를 못해서. 그런 주식을 살라고 그랬는데. 당신 내 원금 까진 거 이거. 그래서 계약서를 봤어. 계약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쓴 사람이 없어. 당신 믿고 그러면 나 원금. 절대로 나 원금 까지는 건 안 해요. 원금 안 까지는 그런 금융상품을 살 거예요. 그랬는데도 보고. 아 이거 원금 안 까질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 거기다 사인했나요. 안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95%가 날라갔어. 어디서 복구할 거예요. 어디서 말을 해도. 누가 알려줘. 그래서 날라간 거예요. 1년 지나와서 직원이 바뀌었어. 이거 가입했는데 이거. 계약서 해보니까 그런 내용 없는데요. 원금 돌려준다는 말 없는데요. 이거 저는 못합니다. 할아버지 난리 났지. 할머니. 아 당신네 믿고 원금 안 까진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3억 갖다 맡겼잖아. 근데 95% 까지서 난 어떡하라는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95%가 까졌어. 독일 금융에다 투자했다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 모르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투자. 공부가. 그럼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다 그걸 설명을 듣고. 확실히 내가 상품을 이해했으면 가입해도 좋죠. 상품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가입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좋은 기업을 산다는 건 뭐예요. 상한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을 내가 투자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들었을 때 이 기업이 망할까.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고. 캠피셔가 뭐라 그러죠.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 그러죠. 절대 3년 이내에 주식이 망할 기업은 절대 사지 마라.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3년 이내에 이 기업이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 위험이 없어.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들고 가보지. 그런 기업을 사라고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좋은 기업이에요. 30만 원 간다고 그냥 가서 질러버리면 여러분이 망한 거예요. 또 이게 뭐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시초가를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시초가를 깨고. 또는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갈 때. 신규 상장 종무는 어떻게 하라. 팔고 도망쳐라. 또 뭐죠. 고롱티슈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기술 수출한다고 투자에 올인했죠. 사람들이 개인 투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엄청나게 이거 공모할 때. 여기 보시죠. 개인 투자 파란 선인데.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 들어가죠.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왜 팔아요. 이미 광고를 해서 가격을 올려놨잖아. 그 수익을 엄청나게 봤잖아. 상장가를 높여놨으니까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막 들이 팔아버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이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이 어떻게 해서 뭐 내가 되면 그냥 개인들은 그냥 죽어라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물스물스물 빠지다가 갑자기 일본 기술 수출 취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 끝까지 더 사 더 사. 더 사. 개인들은 더 사요. 그랬다가 뭐 상장 폐지가. 최소한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이 담보로다가 뭘 지켜야 되냐.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종목. 기술 수출이 취소됐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차투로 이긴다고요? 천만에요. 임상효과가 없다고. 4월 한 달간 그죠. 218억을 여기서 임상 결과가 없다고 그런데도 개인들은 또 본전 찾겠다고 여다대고 218억을 샀어. 이 4월 한 달 동안 하한가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은 바이오 종목을 살 때 방비책을 위해서 테마를 따라다니지 말고 뭘 따라가야 돼요.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하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험이라도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안 믿고 뭐만 믿죠? 인상이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돼서 여러분 제가 소설을 써봐요. 여러분이 그냥 가서 사지 질러지. 냉정하게 공부를 해서 애가 이 기업을 샀을 때 아무 일 이상 없겠구나. 내 돈을 지킬 수 있겠구나. 종잣돈을 지키다 보면 돈이 되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고 계약 취소되고 또 임상 결과가 안 좋은데도 또 본전 찾겠다고 더 사. 그러니까 결국 상장 폐지 가니까 망한 거잖아요. 왜 이러냐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없이는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정말 공부해야 돼요. 제대로 주식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4만 5천 원. 제가 팔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아직 번전이래. 아니 임원들이 여기서 팔고 있는데 마지막 상황 가운데 임원들이 팔고 있는데 자기는 번전이라고 괜찮대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 4만 5천 원이 얼마 됐어요. 2년 반. 1년. 2년. 3년. 4년. 지금 얼마나 됐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모르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만 5천 원은 여기서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팔고 있다가 그나마 이때가 한가 떨어지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거래가. 보이시죠. 여러분이. 보여요. 여기 거래가 일어난 날이잖아요. 여기서 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그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이거 빨리 팔자리가 왔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죠. 나 번전입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번전이거든요. 그래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지금 4만 5천 원이 3천 2백 원 됐어요. 친구란 놈이 여기서 샀길래 제가. 9월 달에 만났어요. 당장 안 팔라. 빨리 팔아 이마. 그랬더니 야 그거 팔아야 되냐. 뭘 믿어. 믿기는. 돈도 한 푼도 못 버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생각해볼게. 지난 동창회를 지난 여름에 만났는데 팔았냐 그랬더니 팔았대. 에이. 살 쪽먹어 사야지. 모르면 물어나봐. 어. 결국은 뭐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있어요. 이 4천 원 됐어. 4천 원. 얼마가. 4만 5천 원. 그럼 얼마야. 10배가 날라간 거야. 얼마 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주식은 공부 안 하면 집니다. 공부해도 어려워요. 왜. 시장은 심리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투자 지침을 매뉴얼을 하면서. 제가. 주식 투자 3원칙을 근거해서. 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개인 투자자들 매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도주 가는 종목을 하나도 못 짰고요. 그죠.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전략을 짜서 들고 갈지. 그 다음에 단기 추천했는데 단기 급등했습니다. 그런 거는 짤르라고 그럽니다. 시스템 매매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정원에 놓고 나가면 알아서 잘라줍니다. 그것을 가는 거고요. 주도주를 갖다 배우는 방법. 주도주를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시스템 매매까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차트교. 제가 나름대로의 개발에서. 배 터지게 먹는 방법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제가 하는 투자 원칙입니다. 자. 노래를 두 곡 듣고. 그리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시간이 왜 이렇게 잘가. 아침에 그냥 갑자기. 컴이. 컴이. 속을 새겨서. 두 번째 속을 새기네. 야. 바깥.